촬영기자1호 네 크러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김연기 Bey 쏙쏘. 안녕히 계세요. 그럼 뭐 하러 왔어요 저희. 제가 VCR 할 때 종목을 나눠서 찍어야 하는데 종목을 한번 정해보려고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네 종목은. 축구, 농구, 테니스, 태권도, 하키, 사격, 럭비, 양궁, 펜징. 와 각자 하고 싶은 종목이 있나요? 근데 볼링이 없네요. 아... 야무가 없네. 나 딱 있지. 뭐예요? 선생님은 뭐예요? 럭비요? 저는 사격하고 싶어요. 럭비 마음을 빵야. 나도 사격하고 싶었어. 나도 사격하고 싶어. 나는 양궁을 하고 싶다. 펜싱 키트? 네. 그거를 양궁으로 해서 찍어놨어요. 카메라 너무 똑같은 거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나왔는데 사격만 세 명이니까 사격끼리만 하죠? 아 근데 저는 그냥 한 마디. 아 그래? 나 진짜 진심으로 사격이 하고 싶어. 오케이. 사격 2X4 사랑해. 격! 격하게. 격하게. 외국인이 더 잘해. 와 형 잘한다. 하나 둘 셋! 오픈! 제니스! 농구! 하킹! 양궁! 쭈꾹! 펜싱! 태권도! 럭비! 제니스! 사격은 나한테 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소품 받아볼까요? 들어와 주세요. 그럼 양궁 소품은 뭐야? 화살이 이렇게 좋은가? 성민 럭비 좀 귀하다. 럭비! 아니 양궁이라고 양주인 거 봐. 화살이 아니야. 입이 딱 많이 되었고. 어떻게 순서할래요? 단판으로! 나이슨으로 가죠. 나이슨으로 가죠. 나이슨으로 가죠. 나이슨은 괜찮아요. 나이슨은 반대로. 진사랑 오른쪽부터 가는 거라고. 진사랑 오른쪽부터 가는 거라고. 폭풍 혁준 이렇게 출발장 전해주세요. 따빵으로 가요 따빵.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이게 정답이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가로로 가는 거야? 네! 세로로 가야지. 굴러갈 거예요, 계속. 조금 날아갈 거 같은데. 자유롭게! 자유롭게! 방해하면 안 돼.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도전! 1등! 내 생각에 내가 1등이야. 각자 아이디. 지금 다 불평하게 한 번 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도전하고 해. 알았어, 알았어. 준비되셨죠? 준비된다고? 아직 안 돼. 준비된다고? 1등부터 치고 안 해? 도전! 도전 외쳐! 아, 도전 외칠게. 조용히 해! 도전! 멈췄어. 멈췄다.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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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방으로 날아가나? 귀여운다, 야한테 딱방 댔어요. 이만 가만히 있잖아. 야, 어떻게 양 때려. 바로 이렇게 택되지 않네. 야, 얘 그냥 뒤로 택되는데. 어, 쓰러지는 거 아니야? 오! 와, 진짜로! 와! 에이 뜰 거 같아. 남까지. 아, 이게 있네. 다음 봄이다. 아, 이거 좋네. 이것도 또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오반다, 진짜. 아, 탕 떨어져. 물리학을 잘못 배웠어. 정이 왜 떨어져? 탕 떨어진다. 자, 여기로 올라가. 빨리 해봐. 어? 좋은데? 아, 더워. 야, 못 참. 형, 참을 수 있어, 저거? 나는 진짜 잘 참. 아, 진짜? 여기가 진짜? 도전! 아니야, 3등이야. 이게 다 3등. 선박이야, 선박. 저 하늘을 야,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 이거는 해야지. 나도 딱방으로 해야 돼, 이거? 나 딱방으로 해야지. 나 동일하게 됩니다. 조금 날라가잖아. 안녕히 가시고요. 아, 잘했는데. 잘했는데. 아, 저거 아니지. 아, 저거 아니지. 아, 이거 다 쳐가지고 제일 멀리 검토 하다로 해줘. 아, 뭐지? 다 준 그림자 분신술. 아, 진짜. 5초 안에 나면 좀. 카메라 렌즈 가운데에 맞추면 1등으로 시켜줄게. 5초 안에 나면 기권패다. 5. 4. 3. 1. 자, 끝!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냥 저 판 사이에 껴라. 그래, 여기만 껴도. 왜, 이거 껴도 이렇게. 카메라 보이나 보는데? 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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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책 쌓아. 아, 책 쌓아. 지금, 지금 세림이 형이 조금만 더 앞에 있어. 아, 근데 이거 뒷걸을 따져야 돼. 아니지. 원래 멀리 뛰기도 하면 맨 뒷걸요. 그렇긴 해. 그렇긴 해. 달리기는 형이 여기. 그러면 내가 엉덩이 좀 더 앞에 있으니까 세림이 형이 3등이네. 형. 런아, 여기 그냥 뭉개. 런아,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 돌릭치도 싫어. 돌릭치도 싫어. 자, 도전! 내 것만 사내. 4. 4. 오! 뭐야? 그냥 세림이만 좋아줬네. 아싸. 아싸.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야? 내가 할 때인지 이거? 아니야, 내가 할 때. 손으로. 이렇게 당기면 그냥 오빈이 형 보내셔! 전우여 도전! 도전! 그래서 채린이 형 1등 2등 원진이 형 3등 조빈이 형 저는 당연하게 축구 저는 사격 저는 하키랑 농구 중에 좀 고민돼요 이행시에서 더 잘하는 거 맞아, 농? 너 왜 그래 구 구라치지마 오 괜찮은데? 하 하지마! 키 농구로 가 제가 농구하겠습니다 나이스 그럼 재대결할까? 이거 먼저 깨는 사람 나 나 나 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면 누가 제일 귀엽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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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뽱 오! 여러분은 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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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지 나 화이키 하고 싶은데 나 팬 strings하고 싶고 태권도 하고 싶어요 태권도 하고싶 호기 펜싱 하고 싶은데? 하키 하고 싶어요, 하키! 성민이는? 슬기! 선택 손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또 LA면 럭비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미국인답게 럭비로 갈게요. 헤이! 저는 하키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원래 그게 인생이야. 하! 하지 마! 히! 히 재는 거 하지 마. 오케이! 인정! 귀여워! 안 해도 돼. 자, 태형! 골라주세요. 골라요, 골라. 태형이는? 너 고르는 거 보면 바꿔줄게. 뭐 넘었지? 저는 양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펜싱 하겠습니다. 나 대권더야! 아!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보가 테니스네. 정보가 테니스. 근데 여기서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아쉬운 소식이 아니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테니스는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 저녁하는 거예요.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 저녁하는 거예요. 괜찮은데? 그럼 미리 말했어요. 나 그럼 테니스 할 골! 그럼 테니스 했지! 그래서 미리 말하지. 진짜야. 다 하고 싶어. 오케이. 이 두 분 빨리 원망한 합의를. 진짜 하고 싶어? 그러면 귀여운 애견 한 번 바꿔줄게. 자,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하영아. 그거 네가 해라.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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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해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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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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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